안녕하세요. 쇼금방 중심을 여쭤볼까요? 김민재. 오늘의 스페셜영시입니다. 정윤입니다. 안녕하십니다. 오늘의 뜨거운 여기를 가득한 이곳은 어디죠? 네, 바로 2026 썸머패스티벌이 열리고 있는 울산입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울산 시민 여러분들과 쇼금방 중심을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지민씨와 정국씨는 어떻게 오셨어요? 이미 눈치채는 분들도 볼 수 있지만 결과가 아닙니까? 쇼금방 중심에 대한민국 최정상 가수들이 참 성공하죠? 네, 맞습니다. 신스타, 유엑사이드, FDR, 여자친구, 세븐툼, 라인시특 1층, 그리고 저희 반탕수님들이 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들어도 벌써 실갔습니다. 공차홈 혼자 마치고요. 여러분 즐겁게 준비 되셨나요? 네! 자, 그럼 쇼금방 중심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까요? 네, 먼저 김경씨가 배우자. 사랑의 부상. 아 그래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과의 아주 딱 맞는 신나는 무대 먼저 상큼 발랄 큰 통틀 매력으로 오늘을 넘나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우리 소나무 그리고 청양이 넘치는 가요계의 슈퍼루키 아스트라와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줄 오벤티스쿨 스노퍼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섭취는 모두 정말 기대되는데요 그 전에 무더위덕게들 자체발만 멜로디 데잉의 매력에 프로그램 좀 빠져볼까요? 헬로 방탄소년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근 케이팝 스타던데요 오늘도 해외에서 많은 팬분들이 응원하고 모시러 온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정국씨 오늘 해외핀 여러분들끼리 인상도 드려볼까요? 그럴까요? 둘 셋 헬로이하 섭쾅 고맙습니다 와 방탄소년단의 요령이 정말 대단한데요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역시 방탄소년단만큼이나 해외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계신 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먼저 글로벌의 황금인맥 에릭남 한중의 눈을 뺄 수 없는 차세대 환희들 ACT-127을 만나기 전 온몸을 진성인게 할 조미씨부터 만나볼께요 앙처 넘버 넘버 앙처 넘버 넘버 앙처 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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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희씨는 다른 친구들과 아주 나이스하게 해주신 교인들이 바로 방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왔습니다. 머릿속으로 갈 때까지 아주 굉장히 나이스하는 TV 기다리로 했습니다. 시간을 달려서 울산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러 온 대세 중에 대세 여성 친구의 분이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한 파트너지에서 KC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KC 다와주세요. 저희가 오늘 쇼 음악 중심의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와 선물이요? 뭔데요 뭔데? 바로바로 음악 선물이요. 와 쉐이키! 아 쉐이키! 육아 육아 웨어 오랜만에 만나는 방광 두 팀이죠. 시스타 유엑사이대가 오늘 쇼 음악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함께 하자고 합니다. 아 진짜 방광 동작으로 함께 만나볼까요? 자 그러면 유엑사이대 무릎으로 만나볼까요? 엘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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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인가요? 현재의 무대 정말 신나는데요? 와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거를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광방곡곡 세계 여러 곳에서 구매를 해봤지만 응용과aremos언은 우리 울산 시립 여러분들! 최고! 진짜 정말 최고 같아요 진짜 저희가 울산산 이렇게 처음 이렇게 큰곳에서 구매를 해보는데 우리 울산여러분 자 그럼 이 뜨거운 분위기를 이어서 다음은 어떤 분들이 준비하고 있죠? 바로 울산 전체를 간결한 팬션 사운드로 모델인 F.T 아일랜드입니다. 자 그럼 모두 쬐물을 준비하시고 F.T 아일랜드 무대 지금보다 만나볼까요? 쬐끼나